방쿠스 뮤지션을 양수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마이크미 시리즈 계속하고 있죠 마이크미의 고급 마이크는 확실히 사운드가 참은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포켓의 본체 없이도 자체적으로 구동을 시킬 수 있는 USB 마이크입니다. 오늘은 USB 마이크 커넥트를 가지고 나오고요. 굉장히 디자인이 독특한 마이크예요. 딱 보면 이게 뭐야? 라는 느낌 약간 무슨 파워를 조그맣게 만들어 놓은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시류기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무슨 펜 그런 느낌 그렇죠 그렇죠 컴퓨터 PC 밑에 보면 펜돌아 하는 그런 느낌도 있고요. 그래서 정말 본 적이 없는 마이크 디자인입니다. 마이크 커넥트 32만 9천원 제조사 마이크미 원산지 오스트리아입니다. 자 상품 설명 보겠습니다. 마이크미 커넥트 화상통화 웹이나 팟캐스트를 위한 선명한 음질의 24비트 USB 마이크 이렇게 되어 있죠. 웹이나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네 웹이나라는 말은 저도 이번에 알게 됐는데 그 코로나 시국에 워낙에 화상회의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웹과 세미나를 합친 신조어라고 합니다. 웹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지 모르지 뭘 해본 적이 있나 저도 줌을 코로나 시국에 처음으로 이제 그런 화상회의를 줌에 처음으로 해봤거든요. 네 그걸 이제 웹이나라고 한답니다. 자 화상통화를 마치 실제 대화처럼 물론 직접 대면 대화를 능가할 수 있는 장치는 없겠지만 맑고 명료한 24비트 오디오로 이제 최대한 바로 앞에서 대화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자 간편한 사용 플러그 앤 플레이 기능을 제공하고요. 자동 사운드 체크 감도를 자동으로 조절을 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죠. 메이드 인 저머니 그렇습니다. 젊은이들이 만들었군요. 네 젊은이들이 만들었어요. 2년간의 제품 워런티를 제공을 해줍니다. 여기 밑에 또 비교 영상들도 있으니까 네 요거는 꼭 체크해보세요. 해보시고요. 자 팟캐스트 화상회의 가장 최적화된 마이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튜디오 품질의 사운드 카디오이드 극성 패턴의 3분의 2인치 일렉트리 콘덴서 캡슐 50에서 2만 네 이거는 지난 시간에 이제 했었던 마이크 미의 라발리의 마이크에서 스탠다드 말고 고급형 있잖아요. 프로 버전이랑 같은 네 그 프리퀸시 리스판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편한 원 버튼 딱 하나 있어요 버튼이 네 뮤트를 사용을 하실 수 있고 바로 시각적으로 녹색 빨간색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소리가 너무 커져서 클리핑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도를 조정해 줍니다. 자 그리고 홈오피스 뭐 이런 얘기 나와 있죠. 다 약간 웨비나에 대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니즈가 좀 많을 것 같네요. 자 제품 상세 외관입니다. 커넥트 버튼이 있고요. 그 밑에 이제 콘데스 캡슐 보이죠. 카디오이드 극성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지난번에 핀 마이크들이 전부 다 무지향성이었잖아요. 360도였는데 이거는 카디오이드 극성 패턴으로 일반적인 콘데스 마이크 쓰듯이 쓰시면 되겠습니다. 뭐 하드웨어 리셋 버튼 아웃풋 잭 USB 포트 아웃풋 잭 네 개인 컨트롤 이렇게 있는데 외관을 보고 올게요. 네 자 마이크미 커넥트입니다. 이것도 안에 완충제랑 이런 것들 다 빼놨어요. 저희가 여기 페라이트에 들어있고요. 그리고 여기 마이크미 본체입니다. 안에 보시면은 이게 다이어프레임이 보이죠. 약간 그 컴퓨터에 들어가 있는 펜 같기도 하고 전원 같기도 하고 약간 뭐 시르기 같은 느낌 기계 느낌이 좀 독특한 느낌이 있죠. 그렇습니다. 자 뒤쪽에 이렇게 조작부가 있습니다. USB 커넥터를 여기다 달아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볼륨 플러스 마이너스 이쪽에 이제 삼오 잭을 연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스탠드 꽂으실 수 있고 이것도 정말 가벼워요. 네 거의 뭐 장난감 같은 무게감 그러네요. 그리고 여기에 케이블 이렇게 두 가지 케이블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가 닫니다. 자 외관 보고 왔습니다. 자 퀵가이드에 보면은 페라이트 있죠. 이 제품에 동봉된 페라이트 클립을 열고 USB 케이블을 두 번 감아준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페라이트 코어 이게 그 케이블들에다가 꽂아 놓으면은 주파수 고주파 대역을 좀 깎아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뭔가 약간 접지가 확실하게 안 돼 있는 공간에서 그런 전기 노이즈 같은 거 이제 뜰 때 페라이트 코어로 감싸주시면 꼭 이 마이크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서도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굉장히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한 부품입니다. 자 캡처 모드 뮤트 이렇게 바꿔서 여러분들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클리핑이 지속될 경우 사운드 체크를 해서 감도를 자동으로 조정을 해줍니다. 자 커넥트 제품 사양을 한번 볼게요. 자 신호대 자본비 70dB 역시나 이게 지난 시간에 그 라발리 프로하고 거의 스펙이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50에서 2만까지 반응을 하고요. 카디오이드 극성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24비트에 48kHz까지 가능하고요. 이게 맥시멈 사운드 프레셔 레벨이 122dB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132g 그리고 구성품은 그리고 구성품은 마이크로 커넥트랑 USB2 마이크로 usb 케이블 하나 usb-c 케이블 2 마이크로 usb 케이블 하나 그리고 페라이트 아까 그 선에다 감싸주려고 있는 부품까지 해서 구성품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쭉 스펙 살펴봤고 외관도 봤고요. 그럼 바로 사운드를 모니터해 볼 건데요. 저희가 이거는 딱히 어떤 마이크랑 비교한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런 느낌이라는 걸 바로 듣고 모니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혼자 나레이션하는 거 그리고 운청씨와 둘이 대담하는 거 그리고 연주와 나레이션을 동시에 진행하는 거 세 가지 버전으로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화상통화를 마치 실제 대화처럼 가깝네요. 물론 직접 대면 대화를 능가할 수 있는 장치는 없지만 맑고 명료한 24비트 오디오를 자랑하는 마이크미 커넥트는 원격으로 상대방과 대화할 때도 최대한 실제로 바로 앞에서 대화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게 디자인되었습니다. 네 아주 가까운 감독을 갖고 있습니다. 어 형 잘 있어? 뭐해? 너 지금 마이크미 마이크 테스트하고 있어. 그래 나 오늘 촬영 몇 시까지 가야 돼? 어 촬영? 아니야 어차피 집에 못 갈 것 같으니까 알아서 와. 응. 찐 찐이죠 찐? 오늘 저녁 메뉴는 옥수동 김치찜이야. 오케이 알겠어. 고기가 폭발하는 그 김치찜. 오케이. 그거라도 먹고 기운을 내자. 알았어 지금 갈게. 어 빨리 와. 자 이런 대화와 그죠. 쓸데기 없는 대화와 악기 여러분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떤 음식을 드시나요? 혹시 매콤하고 든든한 게 최고가 아닐까요? 오늘 저녁 힘드셨다면 김치찜과 함께 해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돼지고기 한가득 짭조롬한 김치와 흰쌀밥 크 좋은 저녁이었다. 맛있는 하루 보내세요. 네 이렇게 의식의 흐름대로 그죠. 한번 녹음을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사운드 감독이 일단 가깝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대면 대화를 연상시킬 수 있을 만큼 약간 귓가에 좀 때려박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확실히 좀 가깝고 우리가 진짜 라디오에서 듣던 그 느낌들이 많이 나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사운드가 우리 하이나 미들 영역이 되게 막 깨끗하게 정리정돈된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어서 음질만 가지고 볼 때에는 라발리의 프로 쪽이 가장 좋은 실제 사운드 현장 사운드에 가까운 그런 감도를 보여주고 있고 이거는 거기에 비해서는 약간 하이가 조금 내려와 있고 미들 쪽이 조금 강조된 사운드 대신에 감도는 아주 가깝습니다. 그리고 기타 한대로 대담이나 기타와 나레이션 보컬을 동시에 받는 그런 세팅에서도 충분히 자기 역할을 해줄 것 같네요. 디자인적으로도 어느 정도 확실히 포인트가 될 만한 그런 괜찮은 디자인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방송하실 때 뿐만 아니고 어디를 가져가야 하거나 이럴 때 너무너무 가볍고 작기 때문에 아무래도 왔다 갔다 이동 작업을 하신다면 괜찮은 세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오늘 같이 마이크 처음 보는 브랜드였죠. 마이크미 마이크 포켓과 커넥트까지 다양하게 살펴봤습니다. 커넥트는 329,000원 이었고요. 앞으로도 이런 방송용 장비들은 끊임없이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또 준비되는 대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정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방구서 문시하는 영상입니다. 레코딩 타임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